오메오메 이게 다 뭐여 이게 머리카락이야 털이야 뭐야 아니 뭐 짐승도 아니고 털갈이하나? 머리카락 아닌 것도 있어 세상에 머릿속이 왜 이렇게 많아 에센스를 얼마나 발라야겠지 헐 목도리를 했더니 정전기가 일어나잖아 찌릭찌릭찌릭찌릭 일렉트리 쇼크 정전 찌릭찌릭 어떻게 S9에 이러고 억지로 늘리는거 아니에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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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라 머리카락이 먹이니까 목이 무겁잖아 아이고 어떡하지 아 왜 이렇게 무겁지 머리카락이 51kg이 되는거 같아 머리카락이 진짜 많아 아니 핀셋이 한 번에 잘 안 찔러져 약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한 두명 머리 자른 것 같아 이히 가발 쓰고 파티해야지 머리숱이 많아서 가발이 다 안들어가잖아 아휴 아 이게 뭐야 감쪽같이 가발 쓰고 싶었는데 여러분 머리숱이 많으면 이렇게나 안 좋은 점이 많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먼 미래를 생각하면 사실 뭐 머리숱이 많은 거 좋지 않겠어요? 저 자체는 머리숱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하하하하 좀 나지만 재수 없었다 두려워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